안녕하세요. 집보화 부동산 최소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복합상가 건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생 숙박주택이 혼장 건물입니다. 상층부의 주택은 상가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점은 기억해주세요. 현 건물주께서 직접 구청에 확인하였고 매매되며 협조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건물 배우 수요는 관공서, 재래시장, 그리고 먹자 상권이 있어서 항시 사람이 많이 찾는 장소입니다. 지하철역은 주안역 1호선 또는 인천지하철 2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이고 일반 상업지역 코너에 위치하였습니다. 사용승인일은 1984년 10월 30일이고요. 대지면적 460제곱미터, 건축면적 370제곱미터, 연면적 1550제곱미터. 매매가 34억원, 대출예산금액 16억원 이상, 보증금 4억 1000만원, 실투자금액 13억 9천만원, 월세 1,200만원 현재 받고 있고요. 현재 공시 없습니다. 위치가 좋아서 임차는 걱정 안해도 되시고요. 임대료도 올릴 여지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연차임은 1억 4천 4백만원, 대출이자 4천 6백 40만원, 대출이자를 제외한 순수익은 9천 7백 60만원, 대출받을 경우의 수익률 7%, 대출 안 받을 경우의 수익률은 4.8%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